1. 워크맨 2. 워크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네. 너무 잘 지내셨어요. 제가 또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또 부탁드리려고 여기 안녕하세요. 알바생입니다. 네 오늘 1일에 알바생. 아 예 제가 알바 워크맨 또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워크맨 같은 거 하면 잘 할 수 있다 이거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가 또 감스트님 유튜브가 니즈 뽑아 드려야죠. 많은 도마뱀이랑 뱀들이 있는 태큰샵으로 모셨고요. 감스트한테 뱀보컬이 한번 제가 시작해 드리려고 아니 안 돼. 일단 여기는 더뎀이라는 잠실에 위치한 파축류샵입니다. 오늘 먹이질 친구들은 독개구리입니다. 다트프로그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몸에 독이 있어요. 그래서 만지면 안 됩니다. 근데 속에 들어온 친구들은 독이 있는 개미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독이 없어요. 여기 안에 보면 숨어있거든요. 민초 색깔 애들이. 손 한번 올려놓으셔볼래요? 괜찮습니다. 오 먹는다. 생각보다 귀엽죠. 귀엽죠. 오 잘 좋네. 재능 있는데요.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뱀을 목에 두르면 추사 맞아야 된다니까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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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뱀을 안 키우죠. 에이. 수트님 제가 장담하고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난다? 그럼 제가 다 물어 드릴게요. 진짜로. 남미 정글의 덤친구들이거든요. 웨스터 리프리자드라고 해가지고. 개구리인가요? 리자드면 도마뱀입니다. 리자드가 도마뱀이라는 뜻이구나. 네. 나중에 날개 생긴다는. 에이. 에이. 그러면 땡큐죠. 이거 담스트님이 안 줘서 안 먹나 보다. 스튜님이 한번 줘 보시죠. 아 예. 자 자 자 자. 자. 정성 있게 주셔야 됩니다. 스튜님 밥 이렇게 먹이듯이. 어어어. 아 이거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. 어떡하지? 손 넣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아 여기 여기 있어요. 아 씨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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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쳤는데. 헤헤헤헤헤헤헤헤 двухvateact 광고다가x3 저거 손 넣어서 잡아야죠. 코트님께서. 아 여기 벌레 이쪽이. 오오오오오오오 알았어x3 오늘 그 anno가자 이제 주 Ziploc 을 많이 넣어주세요. 오 예. 올면 맞다고요. 이러면 이렇게 접시에 넣어주면은. 아 이따 보면 애를 다 먹을거에요. 여기에 있는 애는 이제 파이트 트리프터 이제 인도네시아나 호주 represented 청대구리죠. 예 чуд44 와 맛있게 먹네 와 이거 바로 넣어버리네 상남자답게 빡 잡아서 이리 와 이 새끼야 안되겠다 손으로 해 손으로 손 손 넣어 손 넣어 핀샌손 못하는데 손 넣어 아니 핀샌손 이리 와 그렇지 바로 해버리네 손 넣으라니까 개구리 앞에다 싹 오 에이 오 에이 오 오 아 왜 이렇게 손을 떴어요 진짜로 아 아 왜그래 진짜로 죽었다 죽었다 오 오 뭐였어 뭐구나 와 감독님 혹시 보험 있으십니까 보험 있으세요 보험 보험 있죠 왜왜요 왜냐면 여기 밀리패드라고 있는데 이제 지네 같은 애들이에요 네 근데 밀리패드는 얘한테는 너무 죽어요 근데 얘도 배고프잖아요 네 얘한테도 먹이를 한번 줘볼겁니다 아 참 물리면 진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진짜 조심하면서 아니 이거 얘는 개구리처럼 뛰어서 먹거나 하지 않고 앞에다 두면 물기 때문에 살짝 앞에다만 둬보길 혹시 모르니까 또 잠시만 해 오 오 오 오 치욕간다 치욕간다 오 간다 지금 보면 이게 동리를 보이죠 이게 이빨은 아니고 앞발입니다 오 쎈거 봐라 오 뭐야 뭐야 사랑자 오 패리포터인데 스트림이 제가 들리려고 궁금해 오늘 이거요 네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에이 또 스트리밍 외로우시니까 한 마리 키우면 아이 괜찮아 괜찮아. 외롭게 사는 게 내 취미가 됐어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 너무 좋아. 제가 너무 좋아하신다. 역시 블랙트리션. 아 아 그거 넣어버리면 어떡해요. 왜왜왜왜왜왜왜. 아니 안 먹어서. 손 넣어서 빼라지 저기 안에서. 손가락 이렇게 넣어서 빼야죠. 손 넣어서 빼야 돼요? 아우 근데. 아우 너무 박스인데. 아 장난이니 장난이니. 어차피 나중에 먹으니까. 얘는 근데 진짜 귀여워요. 아 아따 너무 빡세네. 안녕.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고. 사실 파충류 시장이 이 친구 때문에 많이 커졌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건 별로 안 무서웠다. 진짜 무서운 척 한 거야. 아니 어디 가요. 어디 가 어디. 잘 봐야죠. 아니지. 그만 합시다. 에이 뭔 소리래요. 이러면 준비한 내가 섭섭하지 인정? 아니 레네톤인데요. 얘는 이제 수박 바라는 친구인데. 카이만 리자드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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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형님 불면 안 돼. 어 뱀 간다. 뱀 간다. 오오오오오. 형님.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쫄지마 쫄지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안찔렀죠 여기 앞에 가서 놀라는 표정을 하면 썸네일 딱 꺼낼 것 같아 인정? 인정 오케이 좋네요 가끔 잡아주세요 유튜버도 돼 아니요 괜찮습니다 뱀간다 이거 쫄면 안 돼 또 먹인줄 알고 문다 진짜로 밥 먹기 전에 빨리 네 빨리 진짜로 먹인줄 알고 문다고 빨리 빨리 아 진짜 안될 것 같아 감길동이잖아 감길동이 맞아? 아무도 신청 안하겠는데 이 정도면 진짜 아 아 아 아 개무섭다 아니 성인 30대 남자가 이거 파충류한테 쫄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 아니 얘가 달라 아니 얘가 달라 진짜 아 얘가 제일 원순해 아 잠깐만 아 진짜 남자가 어떻게 뱀간다? 개무섭이 너무 좋아 얘가 아 진짜 아 아 아 선생님 안되깜습니다 선생님 안되깜습니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뱀 걸어 아 선생님 안되깜습니다 뱀 꺼내 선생님 그만 좀 하시죠 진짜 뱀 가져와 뱀 가져와 아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얘는 만져도 되나요? 선생님 만지세요 얘는 뱀중에서 가장 원순한 볼파이터는 가장 원순한 친구예요 사람이 키운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다 자 손바닥 얘는 쫄면 진짜 물어요 그러니까 안 쫄고 앉아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봐봐 이게 무심하게 만져야돼 아 아파 진짜로 진짜로 얘 비싸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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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아 안되겠다 180 가져 아 아니 아니 아니괜찮아 썸네일 안나오나 보다 내가 제대로 뽑아줘야겠다 썸네일은 인정? 오우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CA 아이 선생님 아니조 응 오케이 어 갚는다 갚는다 맘에 드나봐 맘에 드나봐 어 안돼 안돼 귀 귀 귀 맘에 드나봐 맘에 드나봐 아니 잠깐만 한번 봐 내가 내가 500개 쏠게 500개? 1000개? 1000개 쏠게 아 오늘 타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케이 보여드릴게 더 있는데 아 또 꺼내주시죠 1000개 인정 이것도 맛있고 아 핫 крас autistic 아 끝 Japon 미쳤다 퀄리티 아 이건 안됩니다 아 썸네는 뽑아야지 약간 흙 찐 주는 느낌으로 가자 그러면 위친 거 말고 어린 형 자 아 진짜 고개도 이제 코끼리 먹는 게 뭘까요? 와 진짜 존나 이쁘다 아니 얘 진짜 존나 이쁘다 얘는 구하게.. 어어 쏜다 쏠라 한다 쏠라 한다 그렇죠 미친분 자.. 아니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얘는 안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 엄청 부드러워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 우와? 그죠 말도 안 되죠 어? 뱀은 진짜 만져봐요 진짜.. 진짜 부드러워 오! 아니 이렇게 만져 강아지 만들지 만져 이거 어떻게 이래? 내가 책임질 와 말이 안 된다 오? 괜찮소? 어? 걔는 목보다는 예 손에 올리는 게 좋아요 예 목이저도 손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괜찮나? 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 나 진짜 못하고 아이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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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진짜 가만있게 어디가 어디가 아니 동화밤이 이제 쉽잖아 인정? 아 근데 이게 색깔이 어 걔 분야가 비싸나 분야가 비싸네 잠깐만 떨어져 얘 엄청 비싸네 조심해야 돼요 꼬리 말고 몸쪽 몸쪽 아 근데 걔는 물리면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97위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지 진짜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 위에다 형 코 위에다 꼬리 아니 잠깐만 아니 어디가 강두리 형 어디가 얘 비싼 친구예요 아 진짜 왜그래 머리끼냈어? 와 귀하왕 인득이 귀하왕 인득이 귀하왕 아 잠깐만 그러니까 맞아요 고맙습니다 누나 나와 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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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